잠깐만요. 먹어서 안 질린다. 전 이거 가져왔는데? 뭐야? 어? 뭐야?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하영이 혹시... 먹어도 되나요? 이거 가지고 온 거 있는데 안 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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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선생님 진짜 대박이다. 젓갈 먹을지도 아래? 네, 제가 원래 삼삼 먹을 때 먹으면 괜찮아요. 아, 많이 와요. 우와! 먹을 줄 안 해. 이야, 묘미가 있죠. 먹을 줄 안 해. 외국인들이 젓갈 먹는 거 처음 봤는데요? 그 콤콤한 맛 때문에 싫어할 거 같아. 그러니까. 상했어, 상했어! 막 이래요. 그래, 내 외국인 친구가 어, 상했어, 상했어! 어, 네가 그 말 했을 때? 이분이 상했어, 상했어! 매콤하고 달콤하고 그 오징어의 그 식감. 어, 맞아, 맞아. 너무 좋아요. 아,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는 거 같아? 그러니까요. 우와. 오, 쌈 따뜻따로. 오, 진짜. 자, 음식이 지금 들어왔어요. 자, 많이 드시고 오징어 젓갈이세요, 지금? 탱 많이 가져왔어요. 음! 아니, 이게 고기가 어느 정도 물리셨을든 이거랑 먹으니까 그 젓갈만의 콩콩한 약간 있잖아? 그게 그걸 싹 내려가게 해. 싹 이렇게 내려가게 해. 내려가게 해. 와, 그럼 어떻게 오징어 젓갈에다 고기를 먹었겠지? 그렇죠. 이거, 이거 5인분이에요. 일단 5인분 먹고. 어, 네네네. 지금 차례. 어머, 저... 저,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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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사장님. 공기밥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두 개요. 두 개요? 세 개요. 사장님 네 개 주세요, 네 개. 어? 사장님. 사장님. 우리 개인 사랑합니다. 얼큰형의 칼국수. 칼국수 하나씩 먹자. 칼국수 굿. 하나님, 저희 칼국수 두 개 줘 주세요. 칼국수 두 개요? 칼국수. 아, 사장님 아니다. 힘을 넣으셔. 아, 당시에 일곱지 지금 너무 편해.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돼지갈비는 밥이랑 먹는 거 아시죠? 특히 완전 밥반찬이어가지고. 역시 밥말리. 역시 밥말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밥을 한 번 더. 이제 밥을 한 번 더. 너무 소리 짓는 것 같아서 미애진이 형 너무, 너무 밥을 한 번 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아, 근데 저는 꿈에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아, 만리가 밥에다가 초밥처럼 돼지고기를 4등분 한 걸 턱 안에 올렸을 때 약간 설레어. 설레어. 가슴이 막 뭉클하면서 설레이면서도 그 감동? 희열이 있죠. 희열이 있어요. 오, 수영이 왜 이래요? 수영이 씨. 오, 수영이 씨. 오, 수영이 씨. 오, 수영이 씨. 자, 자방들 주세요. 이거는 배추김치가 아닙니다. 와, 이건 돼지갑입니다. 와. 한 줄기로 자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스킬은. 전투고 배추김치. 네, 네. 한 줄. 밑뚱만 자르고 한 줄 먹는 것 같은데 진짜 돼지갑이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먹는. 오, 괜찮은데? 여기 날로 실력들이 업그레이드돼요. 뭐? 수다 뭐예요? 수다. 수다 뭐예요? 이거 빨리 들고 뜯어봐야겠다. 어머, 수다를 서로를 먹어. 어머 어머, 저거 볼도 봐봐. 저거 맛있고 뜯고 있어요. 통김밥처럼. 와, 진짜 이렇게 하나 통으로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 와, 저거를 통으로 다 수다 봐. 와, 저거 맛있겠다. 미즈갈비 치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면칙이 아니라. 햄버거처럼. 바로? 지금 수다 마지막으로 한입에 들어와요. 아 너무 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물구멍도 하나 먹어도 돼. 맞다, 오! E.M.이 병영돼. 먹을 때는 여기가 엄청 커지? 턱이 피어난데